2 집에서 되게 하기 편한 건 김치라고 근데 그걸 라자냐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라고만 끓여서 파스타랑 해 먹어도 되게 익숙하면서도 되게 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말 익숙하면서도 되게 좀 되게 맛있는 색다른 약간 그런 거였고 그거 말고 또 이제 된장봉골레가 또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한 번 해줬었는데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되게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된장봉골레하고 김치라고 두 가지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료도 복잡하지 않고 만드는 것도 간단해서 집에서 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소금 간이 제일 아마 힘들 거예요. 소금 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리에는. 그래서 어느 일정 그 재료의 맛을 딱 느끼는 수준까지 하려면 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좀 넣기 두려워하는 재료가 소금일 거거든요. 근데 소금 같은 경우 좀 단계별로 넣어가면서 맛을 봐가시면서 하면은 이제 다른 요리할 때도 소금 넣는데 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금 간이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솔직히 소금 간만 잘하면은 요리에 좀 약간 과장 못해가지고 8, 90%는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 간 하는 걸 좀 두려움 없이 좀 팍팍 넣어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계속 맛을 계속 보면서 넣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사먹는 것만큼이나 더 좋은 맛을 집에서도 이제 본인의 입맛에 딱 맞게 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당시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서 저도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작업 기간은 3, 4개월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팬데믹 갑자기 풀리면서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주말로 한정되고 그마저도 이제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도 있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거의 3, 4배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는 평일에는 제 일상생활 원래 이제 본업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쉬지 않고 또 유튜브도 제 개인 유튜브를 찍어야 되고 책 작업도 해야 되고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부족했던 게. 그래가지고 간신히 되게 마감도 간신히 맞춰서. 솔직히 이제 한국에 계신 편집자분하고 소통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선 그렇게 막 어려움을 느낀 건 없는데 작업하는 동안 제 스스로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게 좀. 그게 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촉박함도 느껴지거든요. 약간 좀 약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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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고는 또 어찌저찌 약간 어거지로 딱 끝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쨌든 기한 내에 끝내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그 기한 내에 끝낸 거를 되게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끝났어요. 그 기한 내에 끝났어요. 그 기한 내에 끝났어요. 어. 애초에 제가 책을 쓸 때. 전문서적을 목표로 쓴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전문서적을 쓸만큼의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라서. 주안점으로 둔 게 이제 제 경험 플러스.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위주로 바탕으로. 약간 기본. 서 같은. 그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거 목표로 썼기 때문에. 그냥. 부담감 없이 편하게 보셨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요리를 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스타 요리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넣으면서. 좀 너무. 뻔하지 않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또 이제 거의 플러스 이제. 되게 막. 어.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서. 넣으려고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되게 좀. 부담감 없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sill. 아. 으아. 예희. Matrix. 우유. 여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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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닭고추장 그리고 면이 끓인거 같은 느낌 면이 끓여요 해줘요 그릇도 씻습니다 맛있다 하루 잔인 고춧가루 식용유를 넣어둡 양파 계란 오징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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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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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